배우 가요제의 대상은 그냥 대상이 아닌거죠 그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노래가 맛있죠? 감사합니다 노래를 너무 맛있게 잘합니다 네, 전철 가수님의 해운대 연가가 인기를 끈거는 거기 키스가 들어있어서 그런다고 해요 자, 앵콜거 해치대 가수연가 출발합니다 부름문께 춤을 추고 골쎄 날아드네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설바퀴를 걷던 우리들의 사랑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 밖의 사랑에다 글씨를 쓰면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퇴하던 그대 나의 사랑에 나의 입술에 기세해주란 마음 먹고 싶은 사랑 추억 속에 그대 배우 해운대의 사랑이여 해운대의 사랑이여 해운대의 사랑이여 undHA 해운대의 사랑은 해운대의 관리 널, 널, 너의 사랑의 빙긋은 나의 손에 기쁘게 들었나 보고 싶은 사랑, 추억 속에 기대해 그대의 사랑이여 보고 싶은 사랑, 추억 속에 그대의 은혜의 사랑이여 네, 감사합니다.